다시한번 그럼 탄때 내리는거야? 탄때 내리는거야? 진짜 빠르게 따다다다다다다다 자 편집해주세요 탄 이렇게 할게요 얘가 편집할때 뭐라하더니 방! 방! 탄! 왜이렇게 빠르냐 왜이렇게 빠르냐 아니 왜이렇게 빠르냐 알았어 빨리 가야 돼 집중 집중 이거 장난 아니야? 방! 탄! 방! 탄! 안녕 이정도면 더 위로 올라갈수록 책임감과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그림자도 더욱 커진다 그런 내용을 담은 가사인데요 이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4분 27 using music video 길이는 그렇지 않았단말이에요 뭔가 더 있어요 오 오오 진짜로? 고가요 감사합니다 아 이 노래는 진짜 좋아 얘는 좀 킬하게 들하다 여러분들 내려두세요 렛츠고 네 더 빨리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. 선공개 곡이었던 블랙스완은 저희가 코든쇼에서부터 무대를 첫 공개했었는데요 아미분들은 다들 보셨나요? 아 블랙스완이야 이런거 있었나요? 소개해주세요 다른 곡? 다른 곡? 태형이가 욱을 부르면 불러줘 한 번 불러주시겠어요 태형씨? 스포 해도 돼요? 스포 할 거 좀 잘해라 귀엽다 귀엽다 귀엽네요 기대 지금 확 떨어지는데 되게 좋은 곡입니다 아이앱 그만해 진씨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어요? 알겠습니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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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노래예요? 안돼요 안돼요 뭐야 뭐야